안녕하세요. 유돈 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고소 사건이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는요. 이게 35만여 건에 달하는 고소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기소가 된 것, 처벌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은 23%에 불과해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156제에 보면 타인을 형사처벌하게 하거나 징계로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고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이 되어 있는 상당히 무거운 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당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고 이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겪는 고통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무고죄를 아직 그렇게 무거운 범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느 여성분이 마사지 업소에 가서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는데요. 남자 마사지사로부터 이것을 남편에게 들키자 그 마사지사를 오히려 강제추행, 강간죄로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그 여성분은 남편한테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 확인까지 받았던 사실이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BJ가 자신의 시청자인 어떤 사람과 팬과 만남을 가졌고 자신의 집에서 한 며칠간 동거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아마 BJ가 남자분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폭행으로 쪽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자 오히려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갖게 됐고 나를 추행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소 사건이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보니까 합의하에 있던 성관계로 밝혀졌고 오히려 BJ는 실형을 받게 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 같은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었지만 고소한 사람이 이거는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고소를 했다고 하면 사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식, 허위의 사실로 인식했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고 사실에 대한 정황,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까지 무고죄로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구성해서 고소할 때는 이 무고죄의 고소 사실을 잘 갖추어서 해야 되고 사실은 이 수사기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고죄 판단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범죄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을 변론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수화를 열심히 해서 무고하게 이런 고소 사건이 이를 맞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위돌노우 채널의 김동명사였습니다.